Q. 기아 타이거즈와 기아 타이거즈 두 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7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강한 타구! 센터 쪽의 한 타입니다. 타석의 2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참아내기 힘든 계적을 참아내며 투수가 예리하게 투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타자가 석지를 않았습니다. 1, 4, 주자 1로. 나성범 선수입니다. 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고 때렸는데요. 타석의 4번 타자. 최영호 선수입니다.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고 때립니다. 3아웃길. 여유가 있습니다. 양 팀 점수 없습니다. 7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공프레이트를 스치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라이크 존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웰투에서 스윙 3점! 1, 4, 주자 없습니다. 2번 타자. 홍현우 선수입니다. 약간 짧은 타구인데. 투수가 처리합니다. 2아웃됐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2구 때립니다. 투수가 잡았습니다. 3이 아웃. 양 팀 점수 없습니다. 8회 초로 가겠습니다. 8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피해 들어와 줘야 합니다. 때려냅니다. 안타가 됩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이범호 선수입니다. 골 타고 센터 쪽에 떨어지면 안타가 됐습니다. 2루죠! 7번 타자 장채근 선수입니다. 선수 교체를 하니 마운드는 이제 전상현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투구 때렸습니다. 2루수. 잡아서 2루. 앞선 주자 지우고 아웃입니다. 다음 파자는 장성호 선수입니다. 시즌 4하에 상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좌중간에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1루수. 대타 전준우 선수입니다. 2루수. 3루수. 스윙 섬진. 8삼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내입니다.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교대. 8회의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무적인데? 그걸 참아닌이야. 가진 공을 받아 때렸고. 안타입니다. 2루에서 멈춥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김주찬 선수입니다. 7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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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루수. 2루수. 3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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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넣었습니다. 5루수.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잘 잡아냈습니다. 3루수. 그런데 타자가 그것을 커티인했습니다. 빠른 공 삼진. 두 타자 연속 선진입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안치홍. 안치홍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4할이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에 맞았습니다. 타석에는 장채근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변하고 타격. 2루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9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센터 쪽 떴는데요. 유경수. 안정감이 있습니다. 3루수. 3루수 건드렸고 매야에 떴습니다. 낮은 공. 투수 잡았습니다. 1루으로.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로 갑니다. 9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2루수. 4루. 5루. 3루. 3루. 바깥쪽 먼 데다가 스트라이. 아무래도 볼이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볼 카운트는 1앤 2. 1앤 2에서 스윙 삼진. 1살 주자 없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타석에는 대타. 이종범 선수입니다. 굴라내고 있습니다. 4구를 때렸습니다. 투수가 처리하면서. 4아웃됐습니다. 홍현우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당기입니다. 왼쪽의 안사. 1루에서 멈춥니다. 타석의 3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4아웃. 주자 1루입니다. 체감 속도가 더 빠른 그런 볼이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이 4루. 6루째. 변화구 스윙 삼진.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